노스 조지아 대학교 학생들이 계약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파티를 온라인 SNS에 업로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트윗한 영상에는 지난 15일 토요일 밤 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 또한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학교 캠퍼스 근처 학교 소유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야외 파티를 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학생들이 방역 규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파티를 한 것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